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여기 저 강남구 네 저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요거가 요즘에 그 가격이 많이 좀 상승을 했는데 네 이것을 좀 매각을 하고 네 자금을 다른 데다 좀 투자를 할까 싶습니다 네 이런 방향이 맞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시세 차익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어떤 아파트인가요? 네 저 매봉역 앞에 있는 삼성아파트입니다 매봉역 앞에 있는 삼성아파트 자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저희가 향후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매봉삼성이죠? 도곡삼성이 아니고 도곡삼성입니다 도곡삼성이요? 도곡삼성이요? 네 옆에 매봉삼성 자 이거는 언제 취득을 하셨나요? 2006년도에 취득을 하셨나요? 2006년도에 취득을 하셨나요? 네 지금 시세 한 17억 8억 지금 호가가 나오죠? 네 선생님 저 근데 매봉삼성아파트가 아니고요 네 저 도곡삼성생명사원아파트입니다 그 왼쪽 옆에 있는 그 왼쪽 옆에 있는 30평대가 한 16억 5천 정도 16억 5천이요? 전세가 하나 비어서 거기 서로서로 좋으려고 전세로 갈 만한 상황은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실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006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10억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매도를 하시고 전세에 좀 좋은 조건을 살면서 그 나머지 돈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하시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다른 부동산이 마침 있었는데 연초에 그걸 또 마침 매각을 해가지고 자금을 좀 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금 크게 만든 다음에 얼마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뭐 한 3, 4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억에서 40억 이 지금 그러면 삼성아파트를 매도를 안 하시면 한 15억에서 20억이 지금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1주택자이신데 1주택자 남들은 지금 주택을 못 사서 난리인데 강남권에 이걸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제가 볼 때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와서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염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강남에는 지금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들어오는 실질적으로 고급 인력들이 바로 근처에 들어오는 그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유를 하시고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나머지 여윗돈으로 투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세미나에 오시거나 개별 상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굳이 매각을 할 필요는 없다 매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뭐 다들 못 사서 달리는데 너무 지금 매물도 없잖아요 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설명하자면 길어져서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